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감동과 재미가 넘쳐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365일 펀앤판 강남이 4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. 주민과 강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.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지난 5일, 365일 펀앤판 강남에 출발을 알린 G스타킹은 금요일 오후 7시 4X 밀레니엄 광장에서 마술, 마임 등의 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. 이외에도 비트 음악이 있는 댄스 앤 싱어킹, 작은 공연이 있는 거리 버스킹, 열정이 있는 청춘밴드 등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. 현장 출연자 중 경연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고 K-POP 뮤직, 강남 페스티벌 등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행사에 출연을 원하는 주민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 확인과 사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